이 날이 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속상에서 우리가 좀 후회하라고 하는 모임을 다시 한 번 마친 이 순간에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이고 또 마찬가지로 크게 하고 저 손은 손을 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에 대해 굉장히 손을 위해서 너무 많이 해보셨는데 여러분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참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실제 약속을 드리면서 이 모임의 상상에서 모든 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점을 만들, 준비,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서 도움을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움직여주기에서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러분 모두 있습니다. 26장 30초 2021 2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이끌어 주소서 찬양하시니 주님의 자리를 붙여주시며 영원한 상태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리를 붙여주소서 희수님 자리를 붙여주소서 희수님 자리를 붙여주소서 하느님 성대의 공정도 세수와 함께하시고 숫자가에 대해석의 성분들 주님의 관계를 붙여주시니 저희가 붙여주신 공정과의 성도의 주주를 용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자리를 신고하시니 주님 성장 우리 주의 수술을 통하여 문단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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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i 여성 아멘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구를 맡으신 하느님께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변신과 화해하게 하시는 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뜻히 안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공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귀신하여 여러분에게 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누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 운용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